핑크퐁 구독, 좋아요 고기 고기와 노래해요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코디야 안녕 코디 난 매일 빵을 만들어 음 정말 맛있겠지? 우리 동네 요리사 내 친구 코디 매일매일 맛있는 빵을 만들죠 우리 동네 요리사 내 이름은 코디 친구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죠 우와 이것 좀 봐 정말 맛있겠지? 달콤달콤 맛있어 코디의 요리 한입 가득 냠냠냠 정말 고마워 꿉꿉꿉 꿉꿉 Tutaj apron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 주세요 тур evaluated èn пис bo